우아한 왕언니의 메시지 안녕하세요 우아한 왕언니 채론 코치 이미혜입니다 오늘 주제는 엄마들의 스트레스는 엄마가 푼다 엄마들의 스트레스는 엄마가 푼다 여러분들 아이 키울 때 힘드시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를 낳아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즉 8살 9살 근 10년 정도 키우신 분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코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 사실 우울증인 것 같아요 매사 재미가 없어요 저는 언제까지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줘야 돼요? 제 삶은 없어요? 저는 무슨 낙으로 살아요? 남편 매일 늦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독방휴가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즉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나는 아이를 키우기 싫어 할 수도 없고요 나는 아이 키우는 것보다 돈을 벌겠어 라고 나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아이는 밥 3끼 먹어야지요 그 다음에 옷도 갈아입혀야죠 매일 모욕도 시켜야죠 홍보도 시켜야죠 데리고 나가야죠 끝이 없잖아요 끝이 게다가 또 활동성이 많은 아이들은 엄마가 정말 기운이 딸려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듭니다 말이 너무 많은 아이는 또 말대고 하나 힘들고 계속 움직이고 집안을 어지럽힌 아이는 청소하다고 힘들고 그래서 TV에 나오는 그 지친 엄마들의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4시간 중에 언제 내가 제일 행복하지? 언제 행복했을까? 밥 먹을 때? 혹은 아이가 잘 때? 아니면 내가 TV 드라마를 볼 때? 아니면 멀리는 못 가고 동네에 있는 옷가게에서 브라우스 한 장 살 때? 이럴 때 행복했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실 외출 못하잖아요 외식도 못하잖아요 난리를 치니까 그냥 아이고 정신없다 집에서 먹자 어디를 가? 그냥 집에 있어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어떡해요 내 몸이 망가지잖아요 어떤 날은 세수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어제 입었던 옷을 그냥 입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약간 가꾸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호치님 아이 낳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이상해요 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니까 먹기만 해요 아니면 그냥 계속 짭짤한 거 단짠 먹으면서 그냥 TV만 봐요 홈쇼핑이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디어 다 끊고 TV 끊고 카톡 끊고 일단 인스타도 안 보고 혼자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그냥 인간극장 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극장 보시면서 특히 어떤 거 부모의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한 사랑 부성애, 모성애 이런 걸 자극하는 거 효심도 좋아요 여하튼 인간과 인간의 아름다운 장면을 그린 그런 인강장을 보면서 좀 우셔도 좋아요 아니면 아 저 사람 더 힘들구나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하구나 라고 반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핸드폰이나 혹은 PC에서 내가 나에게 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너 오늘 뭐했다 어땠다 너 힘들었지 제가 저한테 편지 형식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보다 효과가 좋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다 나 나가야겠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공식적으로 친정 찬스 쓰세요 친정 엄마 한번 부르고요 아니면 그냥 요즘은 시터도 많더라고요 아니면 남편이 요즘 연차 월차 휴가 많이 쓸 수 있어요 반차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나 한번 나가야겠다 뭐 할 거야? 나 일단 사우나 한번 할래 나 일단 한번 돌아다닐래 나 그냥 한번 고궁에 한번 갈래 나 백화점 한번 가고 싶어 나 혼자 우아하게 정말 스테이크 한번 먹고 싶어 그거 하세요 그래야지 풀립니다 물론 그게 너무 자주 되면 실제 육아와 교육이 너무 재미없어지거든요 적절하게 적절하게 당당하게 요구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을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씩 사세요 라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물질적으로도 좀 보상 받아야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남편과 여보 나는 지금 너무 많이 쌓였어 내가 세 번째 주 목요일날은 조금 나 쉬고 싶어 당신 휴가 내 엄마 나 이번에 조금 어디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이래서 미리 미리 예방주사 받듯이 스트레스를 푸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 어떡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요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궁리해 보세요 그래서 엄마의 스트레스는 누가 푼다? 엄마가 푼다 촬영고치의 우아한 왕언니의 메시지 오늘의 주제는 엄마들의 스트레스는 엄마가 푼다 입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富裕